윤지야, 우리 바닷속으로 한번 풍덩 들어가볼까요? 물속으로 걸어서 들어가보자 우와, 이거 뭐야? 윤지가 물 위에 서있어 우와, 아구 신기해 첨벙첨벙, 첨벙, 첨벙 여기 문어도 있고, 그 다음 돌고리도 있고, 꽃게도 있고 그치? 신기하지? 뭐야, 윤지야? 우와, 앉아볼까 그러면 이번에는 물 위에 물 위에 사보실 앉았어요 우와, 꿀렁꿀렁 한다, 꿀렁꿀렁 아, 신난다 우와, 물이 첨벙첨벙 여기 봐봐, 문어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꽃게도 있어 해파리 친구도 있네 그치? 우리 윤지하고 놀고 싶어서 이렇게 윤지 찾아왔어 여기가 바닷속이지? 안에 물이 있어 우와, 첨벙첨벙 너무 재밌어 윤지, 재밌어? 우와, 물이다 이야, 너무 좋다 첨벙첨벙 물놀이 해요 돌고래 잡을 거야 돌고래 잡을 거야 핑크색 돌고래네 그치? 우와, 노란색 문어도 있고 윤지가 물 위에 올라가 있지? 너무 재밌어요 윤지야 윤지야 아가야 이게 뭐야? 윤지 물 위에 있어? 우와, 이거 봐봐 얘 누구야? 물고기가 우리 윤지한테 가고 있네 우와 첨벙첨벙 아유, 재밌어 아유, 재밌어 자, 엄마 도와줄게 잘한다, 우리 윤지 물고기 구경이야 수영치고 있어요 hehehe 흐흐